폰투데이 포레스트 그린 제품의 오티모스 LTE2 케이스입니다. 인조가죽 가죽 다이어리 케이스고요. 제품을 개봉을 해보면 안쪽에는 8.9 필름 한 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. 케이스를 열어보면 안쪽에는 카드 한 장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. 또 한 번 숨겨져 있는 카드를 더 수납할 수 있는 이쪽에 이런 수납이 카드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. 보통 교통카드라든지 출입증 같은 거를 여기다가 넣어서 쓸 수가 있고요. 모거폰을 착용한 모숨입니다. 팀 배 팀 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